아유! 안 돼! 이 노래! 와, 말하는 것 같아. 헌데 왜 너무 외로웁자 나 눈물이 난다 내 인생은 이처럼 화려한데 거독이 온다 넌 나에게 묻는다 너는 이 순간 진짜 행복하니 감정 표현이 어때 저렇죠? 아니, 그러니까 목소리가 너무 묘해. 내게 나를 너무 사랑해 주는 그런 사람이 있어 헌데 왜 너무 외롭다 나 눈물이 난다 내 인생은 이처럼 화려한 나한테 거독이 온다 넌 나에게 묻는다 너는 이 순간 진짜 행복하니? 난 대답한다 난 너무 외롭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? 사랑이 뭘까? 난 그게 참 궁금해 사랑하면서 난 또 외롭다 사는 게 뭘까? 왜 이렇게 외롭니? 또다시 사랑해 아프고 싶다 또다시 사랑해 아프고 싶다 계속 일어나게 돼 계속 일어나게 돼 계속 일어나게 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청소 감사합니다.